오늘, 오늘 아들하고 월요일 아침인데 데이트 나가려고 해요. 저희 아들이 목, 금, 토, 일만 일을 해가지고 지금 자켓 가지러 일하는 데 왔거든요. 가지고 왔어? 왔어. 이 노래, 엄마. 이 노래도 좋은데? 이거 무슨 노래야? 오우. 오우. 유우우우우. 누구야? Khalid. 오우, 요새 유행 하는 애야? 엄마, Khalid 알잖아? 오우, 네. 월끔투더 블로그. 워우나 타겟런. 아까처럼 해 봐! 노, 노, 노. 유튜븡 비디오. 여기는 121번에 있는 타겟인데요, 우리 브랜든 오늘. 뭐 하나 사줘야 하고, 여기는 잘 안와요 어떻게 되는게 잘 안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케이 나도 여기는 잘 안와가지고 어, 어제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오늘도 크리스마스라 그런지 사람들이 없진 않다 먼데인데 그치? 가보자 여기가 베스트 바이브다 싸단 말이지? 여기 있네 어디? 오마이갓 진짜 어떻게 베스트 바이브도 써냐? 신기하다 이거 더 크잖아 그거 물어봐 와 굿 셔프 맛있어 저희 어제 베스트 바이 갔을 때 똑같은 거 지금 가격이 어, 지금 오늘 저희 아들 산 거가 349불에 세일 아니었거든요 블랙하고 근데 지금 여기는 엄청 세일해요 타겟이 지금 브랜든 또 뭐 사야 되는 거 없어? 브랜든 브랜든 또 뭐 사야 되는 거 없어? 브랜든 또 뭐 사야 되는 거 없어? 브랜든 또 뭐 사야 되는 거 없어? 엄마 이런 것도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짠 토이? 토이? 여기도 아직도 그거 없나봐 좀 들어왔네 그래도 왜 항상 타겟은 이런 거 많이 없는지 모르겠어 샘스랑 커스콘 다 있는데 리스톡 잘 안아진다 그런가봐 아무래도 여긴 많네 많이 있네 여기도 여긴 없네 여기 클리넥스 많이 있네 클리넥스는 많네 강아지 거 좀 보러 가자 됐다 고양이 엄마는 고양이도 좋아 솔직히 더 똑똑해 여기 있다 빠지 쿠키 까까 Which one is it? 이거 어? 미니 원 이거 어 근데 좀 큰 거 이거 아니야? 어 근데 좀 큰 거 사갈까 하는데 이거 있죠 미니 이것도 근데 가격이 아빠가 볼 때 이게 더 비싸다 그랬나? 이것도 비싸 수확하면 그렇지 이거 훨씬 더 비싸다 그럼 이거 사갈까? 이거 훨씬 더 사 수확하면 15, 3, 889, 36 아운스 그래 그럼 이거 두 개 잡고 있어 다른 거 다른 거 필요 없어 얘는 이거만 먹어 가자 가자 레츠고 이거 잡아줘 네 빠지 쿠키 거 네가 사줄 거야? 이 짠돌이 이 짠돌이 우리 아들 되게 짠돌이에요 돈 벌어도 안 써요 이 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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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없어?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없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체크아웃하고 가자 체크아웃 저기 있자 여기 근데 진짜 이쁘다 응 여기 되게 리마델링 잘 해놨지 예 체크아웃으로 갈까? 체크아웃 너무 사람 많은데? 네 투어브 가자 넘버 투어브 패러데이 선데이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쇼핑을 못 왔거든요 오늘 월요일이랑 아들이랑 같이 크리스마스 쇼핑 갑니다 아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들어가서 여기 또 바뀌었네 저번에 여기 그런 무슨 오예 여기 식당에 온다 또 바뀌었다 그치? 오마이갓 가자 놀수룸 쭉 가면 돼 다운스태이 다운스태이 아니 다운스태이도 있고 업스태이도 있는데 메이크업은 항상 다운스태이 있으니까 그치? 러시오는 러시오 향이 있어 뭐? 네 인구의 스타일 어, 귀엽다. 이거 진짜 디스코 스타일이다, 디스코. 화장실 갈 거야? 물어봐야지. 없애라고 했을걸? 엄마 여기 좀 보고. 너 찾아서 갔다와. 엄마 여기 보고 있을게. 체력이 너무 좋아 슬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